찌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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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르르르 찌르 더운 여름날에 숲속에서 배찬이가 노래해 개미들은 대학교 달에 단발발리 여가면서 먹을 것을 준비하며 열심히 일을 했어요 등장이는 그늘에서 노래하며 비웃었대요 더운 여름 왜 일을 하니 바보같은 개미야 찌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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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르르르 찌르르르 찌르 추운 겨울날에 별가 고파 대장이가 울어요 대장이는 개미의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려 남은 숨고 배고파요 먹을 것 나눠주세요 남들처럼 말도 안고 놀기만 한 게으름맹이 사랑 둘둘 줄 수가 없어 오늘 감품하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Яific Carol